내가 2등만 두 번 하고 1등은 한 번도 못 해서 오늘은 1등 할 거예요 결승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다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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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다 풀어볼게요 준비 시작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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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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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만 두 번 하고 1등은 한 번도 못 해서 오늘은 1등 할 거예요 결승까지 올라올 줄 몰랐다 컴백 시작 시작 4등 무조건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아 감사합니다 대현 승! 대현 승! 승! 잘했어 네 이번 주 말이죠 운동회는 우리 안리원장의 우수입니다 네 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내 마음을 맞춰! 과연 오늘은 말이죠 서로의 마음을 잃게 생각할 수 있을지 그래서 선물을 타갈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첫 번째 가족이죠 정원인의 마음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제 읽어주세요 엄마 친구가 형 동생과 나눠쓰라고 나에게 용돈을 주고 갔다면 과연 정원인은 어떻게 할까요? 아 이거 심각하네 첫 번째 양심상 똑같이 나눠 갖는다 두 번째 아무도 모르니 비밀로 하고 내가 몽땅 다 갖는다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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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내가 반 갖고 나머지를 형 동생에게 나눠준다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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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번째 내가 다 갖고 미안하니 떡볶이를 한 번 쏜다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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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번째 나한테 하는 거 봐서 준다 아하 약간 예민한 문제네요 은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? 저는요 제가 반 갖고 나머지는 나눠준다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운이 좋아서 받은 용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 갖고 그 반은요 동생이랑 형 나눠줄 거예요 어차피 제가 얼마 가져왔는지 모르잖아요 아 알겠어요 총력권은 어떻게 할까요? 논이 생겼어요? 양심상 똑같이 나눈다 아 형하고 저는 형이 있으니까 아 맞아요 형한테 뭐 그랬다고 알림을 진짜 작살나는구나 작살 정도가 아니라 작살 정도가 아니라 항상 형이 더 많이 가졌거든요 똑같이 뭐가 주어졌을 때 나누는 게 형이 조금 더 많이 가요 아니 약간 7대3 정도로 네 근데 이제는 똑같이 나누는 거에 만족을 하죠 얼른 나누죠 네 네 소원은요? 양심상 똑같이 나누고 양심상 형하고 똑같이 나눈다 이유는? 어 정훈이 형 무서웠어요 정훈이 무서웠어 네 때리는 것도 제가 무서워요 갑자기 중간만 날려오면 저 사실 제대로 맞았구나 우리 어쩐 거 어쩐 거야 근데 성훈이가 너 양심이 뭔지 알아? 네 알죠 착한 거 착한 거 아니 아이들이 양심 냉장고들 다 알아요 양심 냉장고 내가 딱 알게 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그래 3번이요 3번 왜냐면 저는 70% 갖고 마음이 30%입니다 형들이 그런다니까 왜냐면 제가 형이니까 제가 더 많이 가지려고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원래 그렇게 7대3이에요 마음은? 어 4번이요 어? 왜냐면 형아는 돈보다 떡볶이를 더 좋아해서 저는 형아한테 떡볶이를 사줄 거예요 그래 형아는 떡볶이 먹고 떨어져라 그죠? 잘했어요 가면 나한테 하는 거 봐서 준다 나한테 하는 거 봐서 준다 나한테 하는 거 봐서 준다 왜냐면은요 형아는 형아는